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? 핸드폰 없어 771 누가? 누가? 뚜껑 연다 실시해 과자요? 과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, 요새 과자는 이렇게 나와? 하나 눕을래요? 목마르겠다 쭉 한잔 할래? 우선 고 글쎄 춥죠? 가슴이 왜? 열어봐 열어! 아주 그냥 지랄해 싸무짜먹고 하자 이것들이 저요가! 니들이 웨이터야!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꼴백이셔 나도 여친을 만들던가 해야지 야, 그게 네 맘대로 되는 거였으면 여태 모서리였겠냐? 아이고, 모자는 뭐냐고, 김상식 다신이야? 어휴, 이러니까 여친이 없지 잘하꼬 난리 났네, 난리 났어 뭐, 여기도 커플인? 뭐야 뭐야, 너네 오늘 커플룩 맞춰입고 뭐 깜짝 연애 발표라도 하려구! 아니거든? 임직이 형, 이거 노래인 거 같은데 그렇게 내 여친이 되고 싶었어? 이참에 우리 그냥 사귈까? 아, 왜 이래 진짜? 너 빨리 자켓 입어 더워서 쉬운데? 아, 뭘 더워 추워 추워 빨리 나 굉장히 감동이지 내가 줄무늬한테 그려줄까? 뚝딱이야 뭐야, 이수호 왔어? 앉아 어? 어, 이수호 앞에 앉았네? 나 안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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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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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희 뭐 커플끼리 같이 앉겠다 뭐 이런 거냐? 자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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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앞에 자리 많잖아 난 뒷자리가 좋은데? 도마 자 도별로 배정받은 텐치에다가 지금 불고 네 30분에 여기서 모이는 거야 네 움직여 수아야!